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가지 고려해서 후보 경유식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합니다. 이제 선거사무소로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소가 좀 세 번째이십니다.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25일 역사적인 날입니다. 경유식 국회의원 총선후보로 방금 등록을 마쳤습니다. 이제 본선거가 시작됩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한 4주 정도를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동안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. 본선거 남은 기간 동안 100% 인지도를 올리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. 우리가 이기죠! 우리가 이기죠! 우리가 이기죠!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